음흉 지금 이 일이 좋다면 누가 말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뭐하는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3월의 여인 박희주 인사동에서 리얼리즘의 진화를 주제로 하는 그룹 전시회 오픈식이 끝나고 참여한 작가들과 국밥을 먹고 있는데 전시장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있다는 의아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꺼니 하고 서둘러 수저를 놓고 갤러리로 갔다 관객들은 많지 않았다 내 작품 쪽에 눈을 돌리니 검은 코트에 모자를 쓴 여인이 내 자화상을 한 손은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뺨에 댄 편안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보는 이에 따라 음울할 수도 있고 고노에 찬 표정일 수도 있고 분노를 삼킨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얼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의미를 내포한 작품이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내면의 모습 사물의 성질과 지향까지 보여주려는 뜻에서 리얼리즘의 진화라고 했다지만 정말 진화라는 말에 어울릴지는 의문이었고 이렇게 그리는 작가들도 있다는 세상을 향한 존재의 외침이라 하는 게 합당한 전시였다 저 분이 찾으셨어요? 직원이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여인을 가리켰다 뒷모습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히 아는 이는 아니라는 느낌이 왔다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걸어갔다 여인은 가까이 가도 기척을 느꼈음직한데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참을 같이 서서 그림을 보다가 아는 척을 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때서야 여인이 얼굴을 돌렸다 역시 아는 이가 아니었다 밝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미소를 짓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화사해졌다 미소가 사람의 얼굴을 달라보이게 하는 건 알지만 그 정도의 변신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안경 속의 깊은 눈은 큼직했고 이는 가지런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실물이 훨씬 매력적인데요 고맙습니다 내면은 매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음흉해요 네? 제가 본 저 얼굴에 내면은 음흉하다고요? 이런 어찌 알았을까? 낯이 뜨거워졌다 난 끊임없이 속구치는 음흉한 소갈머리를 그림에 담아내려 했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우울이나 고뇌로 포장하여 해석하는 세상을 조롱하고 싶었다 우울이나 고뇌는 멋스러움과도 통하는 말이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음모였다 나 자체가 음흉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즐길 사이도 없이 들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림에서 음흉함을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작가에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도록 함부를 건네자 그걸 받으며 여인은 말을 이었다 오해 마세요 제가 말한 음흉함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에요 남자의 솔직한 본능이랄까 어떤 이에게는 절실할 수도 있는 전 이 얼굴을 갖고 싶어요 얼굴을 갖고 싶다니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가 그림을, 작품을, 얼굴이라니 더군다나 음흉함이 어떤 이에게는 절실할 수 있다거나 얼굴을 갖고 싶다는 말은 더욱 생경했다 사고 싶다는 우회적 표현인가 어색함을 감추고 많이 쳐다봤다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여자의 나이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내 눈에 40 중반쯤으로 보였다 이 그림은 팔려고 전시해 놓은 게 아닙니다 다른 작품이라면 몰라도 나는 이번 전시에 판매될 것이라고는 기대도 않고 일구편을 출품했다 이젠 찾아볼 수 없는 박가리를 하는 농부와 소의 풍경 겉으로야 변함없는 화려강산으로 보이지만 감춰진 문명의 독소들 마천루와 오두막의 대비를 통한 행복의 농도 언어도단이 되고만 갑과 을의 관계 위정자와 울민 피로를 느끼는 대지 등 그림에도 임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전시장을 찾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곳엔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리얼리즘이라는 말 때문인가 싶었는데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 이 얼굴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들은 볼 생각도 못하고 오직 이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갖고 싶어요 한사코 얼굴이란다 난감했다 그림이 여인을 불렀다는 말에 더더욱 난감했다 더군다나 갖고 싶다는 말을 영거포해대니 정 그러시다면 전시가 끝난 후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실 게 아니라 꼭 주셔야 해요 달란다 그냥 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듯 참으로 엉뚱했다 여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도로계자킨내 전화번호를 찾아 바로 터치를 해서 자신의 번호를 알렸다 저장하실 때 여울이라 해주세요 서정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여울 여울 본명일까 궁금했지만 묻지도 못하고 속으로 이름만 되네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렸다 그걸 본 여인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보이고 다른 그림들은 볼 필요를 못 느낀다는 듯 휑 하니 전시장을 떠났다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 이럴까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결코 싫다는 감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매력적인 여성이 내 그림에 아니 음흉함을 내장한 내 얼굴에 관심을 보였다는데 야릇한 흥분이 일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다른 작가들도 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 점 팔린 그림들이라야 작가를 응원하는 지인들이 사준 정도였으니 어떻게 그림만을 그리며 살 수 있으랴 부익부 비닉비는 어느 세계나 통하는 진리였다 전시회가 끝나 그림들은 넘말에 있는 내 공방에 걸렸다 화실이라 하지 않고 공방이라 함은 내가 정통 화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난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사사받은 일도 없는 아웃사이더 그림은 스스로 익혔다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원시의 화가들이 누구에게 배워서 그림을 그렸을까 내면에서 피어나는 욕구대로 그렸을 것 아니겠는가 내가 그랬다 아무것도 없는 동굴 벽면을 바라보며 사냥할 때 보았던 잡고 싶은 동물들을 벽면에 가득 채우고 푼 원시 화가의 심정이 돼요 내 밥벌이는 문이다 실용적으로 열고 닫으며 사용하는 문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쓰는 각가지 무늬의 문 격자무늬, 빗살무늬, 아우와 만 등의 글자무늬 하트무늬, 꽃무늬 그리고 이승의 문부터 저승의 문까지 주문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형태도 다양하다 아내는 내가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짓 하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다 했을 때 그러려면 집을 나가서 그 짓거리를 하라 했다 아내에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하찮은 짓거리에 불과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렇게 이기적인 남자의 뒷바라지는 죽어도 하기 싫다나 사실 남들보다 몇 배의 급여를 받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였다 남들이 정년까지 벌어드릴 돈을 일찌감치 벌어놓고 마흔 이후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노라고 아내는 처음엔 제발 그러라고 말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었다 설마 그 많은 돈을 짧은 기간 안에 벌어들이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지 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려니 지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지방대를 나와 별 인맥도 없는 데다 소심한 성격과는 달리 내 영업 실적은 언제나 최고였다 돈 버는 데는 귀신이었던 것 역발상이 성공한 경우라고나 할까 이상하게 행운도 따랐다 하나의 고객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지곤 했으니 보험 영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뛰어난 말숨씨보다 어눌한 듯한 내 말투와 태도에 사람들은 더 신뢰를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싫어졌고 이런 게 과연 진정한 삶일까 오로지 돈만을 줬는 일에 회의하고 있었다 보험이 상대를 위한다고 역설하지만 어디까지나 나와 회사의 이익이 우선 아니겠는가 속셈을 감추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지겨워진 상태 직장인의 평균 연봉에다 60의 나이까지 남은 세월을 곱한 목표는 이미 2년 전에 초과 달성하여 그때 회사를 그만두려니까 주변의 만류도 있고 특히 제발 그러라던 아내의 반대가 극심해 마흔까지 미뤄왔던 터였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는 지금은 백세시대라며 풍족한 만년을 위해서라도 5년만 더 하기를 간청했다 정말 그때가 되면 말리지 않겠다고 아내의 돈 씀씀이가 해픈 건 결코 아니었다 공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기교육 열풍에 사로잡힌 아내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지나쳤던 것이다 자신의 봉급 대부분이 아이들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실정이었으니 아이들은 아내 말이라면 하늘을 받아라 해도 믿었을 것이다 10대 초반의 아이들은 나보다 아내보다 바빴다 그러나 아이들다운 표정이 없었다 언젠가부터 우리 집은 자동화된 공장이나 다름없었다 아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움직이는 나도 돈 벌어다주는 로봇 사랑이 증발해버린 동거인에 불과했다 그런 식이라면 5년 후에도 장담할 수 없었다 아내의 희생을 가장한 욕심에 부응하는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돈 돈 돈 하는 아내에게 이미 질려 있었다 물론 그렇게 두기까지 가장으로서 아닌 걸 아니라고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었다 마흔이 완성되던 생일날 내가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자 아내는 그동안의 회유가 억울했단지 괘씸함을 넘은 도끼를 내뿜으며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려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아예 볼 생각을 말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자신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겠느냐면서 하기 싫어도 참고 하는 거라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쯤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뭐가 불만이냐며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 좋은 직장까지 때려치우느냐 가족 내팽개치고 잘된 놈 보질 못했다나 보험 영업이 아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이었다 실적이 없는 이에게도 좋을 리는 만무했다 돈 앞에 아내의 지성과 사려는 없었다 정년의 몫까지 할 만큼 했지 않았느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는 항변에 어째서 못 버는 이들만 보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보지 않느냐 돈으로 성을 쌓을 만큼 벌어다 준 것도 아니면서 무슨 생색이냐고 은퇴해서 해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느냐고 개거품을 물었다 나는 거기에서 아내에게 있던 정 없던 정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내가 저렇게 돈에 환장한 여자하고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나 뒷바라지나 응원은 고사하고 오로지 이해만을 기대했던 나는 아내의 도끼에 질려 그 도끼를 머금고 아무것도 손해 준 것 없이 집을 나와 서울을 떠나 부천의 털을 잡았다 혼자 몸뚱이로 무엇인들 못하랴 그러나 그 무엇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이어야 했다 당시엔 딱히 뭘 하고 싶다는 건 없었다 그때부터 찾아볼 생각이었다 집을 나오면서 내 몫을 어느 정도 챙겨 나오려 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아내와 더 이상 드잡이하는 것도 싫었다 그 뒤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 10년 후 이혼했을 때 딱 한 번 아내를 만난 것 외에는 전화 한 번 없는 아이들은 아내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듯했다 아니 그런 상황은 내가 원했는지도 모른다 철저하게 혼자 두는 것 가진 것 없는 몸뚱어리로 아무 생각 없이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망나동 숙소는 부천역에서 가까운 허름한 여인수 인력회사에 나가 별벌리를 전전하다 어느 한옥 건축 현장에서 눈에 착 와서 안기는 목공을 메웠다 소모 이상한 일이었다 그 일이 내가 그동안 애타게 찾은 일이나 되는 것처럼 쏙 빠지게 되었으니 나무를 잘라 대패로 밀고 끌로 다듬고 칠하고 짜맞추어 문을 만드는 나중엔 재료에 대나무가 추가되면서 한글과 한자를 새길 수 있어 무늬도 한층 다양해졌다 고향집 뒤라니 대나무 숲이어서 그 바람소리를 듣고 자란 내게 대나무는 진숙한 재료였다 더군다나 나는 나무 틀에 대나무 살을 박아 마른 목골로 엮어 한지를 바른 지게 문을 통해 세상에 나왔으니 그것뿐이랴 아버지는 어린 내게 대나무를 깎아 만든 얇은 살에 밥풀을 발라 한지에 붙여 연을 만들어주곤 했었다 장도로 다듬은 살의 두께가 연의 성공을 좌우했다 너무 얇으면 연이 힘을 받지 못하고 너무 두꺼우면 그 무게로 인해 어지간한 바람에는 잘 날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가 두께와 길이가 알맞은 걸 골라 다듬어 만들어주는 낚시대로 집 앞에 있는 옥정호에서 맥이나 붕어를 잡았다 어머니는 그걸로 매운탕을 끓여 산골에서 접하기 힘든 비린맛을 보게 했다 대나무는 그래서 추억의 소재였다 지게 문에 나무 틀 대신에 통 대나무를 불에 구워 모양을 만들고 자르고 다듬은 대나무 쌀로 갖가지 무늬를 만드는 일 나무든 대나무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구달프긴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만큼 나는 빠져들었고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는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좋았다 자연인이라며 가족을 떠나 산속에 사는 이들의 한결같은 변명이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유였다 물론 각자 나름의 사연이 없을 리 없지만 혼자 살아보니 외로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정한 자유인지는 의문이다 자유에도 자유 아닌 자유 임계점이 있게 마련이니까 몇 년이 지나 중앙공원 근처 논말에 공방을 차려 직접 주문을 받아 작업을 하게 되고 죽음의 여유가 생기자 그림을 그렸다 그때부터 진정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남들은 웃을지 모른다 자유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 이면과 내면을 이해하고 체감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나무를 만지고 속을 꽉 채운 나이태가 만들어내는 무늬 대나무를 만지면서 속을 텅 비워버린 그 속성을 알게 되어 그림을 그리고 푼 욕구가 생겼다면 무리일까 아니다 난 진정 나무의 속살을 깎고 대패로 밀면서 대나무를 쪼개고 마디의 존재를 인식하며 외면뿐 아니라 감춰진 내면을 그려내고 싶었다 채움과 비움의 미학으로서 무늬와 마디는 사람의 얼굴처럼 세월의 흔적이자 고통이고 바람이며 뿌리를 받고 있는 터전의 징후이고 나무의 철학이자 생이었다 그림은 또 다른 채움과 비움, 자유와 욕구의 세계였다 삶의 태도도 바뀌었다 실적을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던 내가 나만의 표현 방법을 찾기 위해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었으니 혼자가 좋았고 그 혼자를 나는 즐겼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투색하기 마련인가 즐거움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타성으로 진화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았다 호적가지 파가지 왜 계속 놔둬요? 집을 나온 지 10년째 되었을 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동안 서로 찾진 않았으나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면 문자로 알리긴 했었고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여동생을 통해 알 만큼은 알고 있었다 딸은 의사 수업 중이고 아들은 군에서 제대해 4학년으로 복학 예정이었다 부천역 대합실에서 만난 아내를 난 하마터며 물러볼 뻔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다 서구적인 이미지임에도 화장도 잘 하지 않고 머리도 생머리에 단발로 단정한 느낌을 주던 사람이 밝은 옷에 눈이 깊어지고 굵은 파마로 머리를 부풀려 많이도 화세해졌다 우린 역사 안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좋아 보이네 나 싫다고 집을 나갔으니 좀 가꾸고 살았죠 당신도 머리만 하얗지 얼굴은 팽팽하네 살고 싶은 대로 사니 맘이 편한가 보죠 당신이 싫어서 나온 것 아닌 줄 알잖아 변명하지 말아요 좋았다면 아무리 나가란다고 해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살겠어요 내가 없어도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다 알아 그게 다 당신 덕분이라는 것도 애들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아빠가 없었어요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그때 포기한 거예요 아주 무책임하게 오랜만에 만나 입씨름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의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 가족이라 함은 한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고민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나나 아이들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당신을 우린 가족에서 축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축출이란다 내가 현상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염치도 없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지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아내가 아이들을 들먹였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였으리라 예해 고작 목수질이나 하려고 집까지 나왔어요 10년의 세월에도 아내의 독기는 여전했다 내가 집안 사정을 알 만큼은 알았듯이 아내도 내가 뭘 하고 지내는지 알았던 모양이다 목수질이라니 계속 거기 있었으면 이모는 충분히 됐을걸요 그 이모보다 지금 이 일이 좋다면 누가 말려 나는 아내의 요구대로 따랐다 그 후에 5년이 흘렀고 이제 55 인생의 몸통 같은 15년을 홀로 보낸 내가 집을 나왔을 때 바라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삶이 누구에게 평가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동안에 몇몇의 여자를 만나고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아내를 떠나올 수 있을 만큼 여자엔 무관심할 거라 자신했던 나도 자연스레 속구치는 성욕은 어쩌지 못했다 매력적인 암컷을 만날 때마다 소유하고픈 욕심 수컷이 가진 천상이었다 그럴 때마다 자화상에 붓질을 했다 나의 내면 특히 어쩔 수 없이 생겨나면서도 고상한 척하는 이들에게 매도당하곤 하는 육구를 담아내려 애쌌다 전시장에 걸린 자화상은 그런 그림이었다 서정의 리얼리즘을 추구한다는 여인 여울에게서 문자가 온 것은 전시가 끝난 이틀 후 이제 주세요 여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물결의 색이만큼 참으로 두발적이었다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전시가 끝난 직후부터 전화를 할까 망설이던 참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그 그림은 이미 그녀의 것이 되어있었으니 정말 갖고 싶어요?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사는 곳은 부천인데요 알고 있어요 저도 부천에 살아요 작동 까치홀력에서 됐으면 해요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2월치곤 칼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두꺼운 파커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다음 포장한 그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역으로 나갔다 개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역답게 역사는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왼쪽 편 의자에 앉아 내 쪽을 빤히 바라보는 여우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벌떡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높이 흔들어 반겼다 바깥보다는 덜하나 그래도 썰렁한 기운이 역사 안을 감돌았다 예전의 모자는 벗었으나 그녀는 머리카리 모자를 대신할 만큼 풍성하여 빨간 파커와 함께 하나도 추워 보이지 않았다 우린 의자에 앉았다 약속을 지키셨네요 난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랐을 뿐이요 어쨌거나 그 얼굴 절주로 나오셨잖아요 그랬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줄어나왔고 이런 나를 앙큰히 기다렸다 맞아요 내 그림 줄어나왔습니다 인사동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 새롭네요 저도 그래요 제가 참 억지스럽죠 억지스럽다 뿐이겠어요 그렇지만 싫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에요 혹시 추어탕 좋아하지 않으세요? 쇼쇼 이런 날씨에 딱이네요 우린 밖으로 나왔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추어탕집은 바로 근처에 있었다 제가 뭐하는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러나 난 뭐를 하건 별로 상관하지 않고 첫인상의 느낌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 인상은 괜찮다는 말씀? 뭐 그렇다고 합시다 서정의 리얼리즘을 추구하신다니 문학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짐작했습니다만 그림에서 엉큼함을 간파할 정도라면 시인? 예리하시다 풋내기일 뿐이에요 아직 시집 한 권도 없이 시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역시 나도 그림에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시를 쓰는 분들과 모임을 갖고 헤어져선 끌리듯이 갤러리에 간 거예요 그러셨구나 얼굴을 보고 그랬지만 선생님을 직접 뵙고 우리가 뭔가 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엉큼함이? 음흥함도 엉큼함이나 음흥함 찰떡궁합이지 않은가 그렇게 믿었으니 그림을 주러 나왔겠죠 그것은 끌림이었다 일방적 끌림이 아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 거기에 무엇을 더 탐색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계산을 싫어한다 느낌만으로도 충분하다 백억원과 끌림을 두고 선택하라면 주저하지 않고 끌림을 택할 만큼 우린 추어탕을 먹고 길을 건너 세련된 분위기의 카페 올라에서 커피를 마셨다 올라는 스페인말로 안녕이란다 그곳에서 자주 여인을 만나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서로의 안녕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둠과 밝음이 유리 하나로 갈리는 실내에 임창정에 내가 저지른 사랑이 처절하게 퍼졌다 지우고 버리고 비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그리고 주인 여자의 기타와 함께 하는 라이브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노래가 불려졌다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았으니 노래를 부를 기회는 없겠지만 이 노래를 배워두고 싶었다 가사를 보지 가사를 보지 않고도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나누기 보다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래도 무료하지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다 이런 시간이 내게 언제 있었던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여인은 겉으론 활달해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외로움과 슬픔 우울을 내장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시를 쓰는가 그러한 감정들이 시의 동력이기도 할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다음을 기약해야 할 즈음 여인이 속삭였다 얼굴은 가진 걸로 할게요 가진 걸로 집요하게 달랄 때는 언제고 막상 준다니까 사양한다 전혀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할 밖에 앞으로 자주 만나게 둘이라는 예감과 내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은 착각이었나 내가 스스로 도추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실망하고 있었다 아니 왜요 유예라는 말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가끔씩 문자나 전화 드려도 되죠 유예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도 소침해졌던 기분이 금세 반등했다 이 여인에게 반했나 내가 왜 이리 민감해졌을까 언제든 환영합니다 난 난 이 그림이 싫어진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을요 다만 저를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처럼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전 오늘 이 시간이 참 행복하거든요 그럽시다 다음부턴 말씀 낮추세요 선생님보다 다섯 살 아래예요 그럼 쉰이란 이 얘기 난 역시 여자 나이를 잘 보지 못한다 도록에 나이도 있었나 그렇게 그림을 주지 못했다 왜 유예를 시켰는지 몰라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여울은 한마디로 날 설레게 하는 여인이었다 난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무를 자르고 대폐질을 하고 무늬를 넣고 페이퍼로 문지르고 끌질을 하고 못을 받고 또는 대나무를 불에 구워 틀을 만들고 쪼개고 구멍을 뚫고 살을 다듬고 모양을 내고 또 향긋한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기타도 치고 틈틈이 또 다른 내 얼굴을 그렸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엔 음흉한보다 설레는 마음을 얼굴에 나타내고 싶었다 시절은 번나무에 물이 오르고 진달래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울이 다시 문자를 해온 건 보름쯤 후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아 그 바람을 피부에 스며들게 하고픈 봄날 오후였다 뭐해요 일하지 만날래요 만날래요 산을 산을 오를 땐 산을 오를 땐 손을 잡았다 심각과 시각에만 의지하다 촉각이라는 감각을 더하게 되니 한층 친밀감이 더해졌다 산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낙엽으로 뒤덮인 흙이 부풀고 바람에 순응하여 미쳐버리는 나무들은 흔들 흔들 바람이 돼지와 나무에게 말을 걸고 있기에 반응하는 것이리 잎보다 성질급한 꽃을 가진 본나무로 유명한 두당산 며칠 후면 온 산이 흰빛으로 물들리라 메세가 덤불 사이를 떼지어 날고 간혹 보이는 청설모호와 다람쥐는 먹을거리도 없는 참나무를 부지런히 기어오르고 양지바른 곳에선 쑥내음이 풍겨왔다 만물이 약동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이었다 여울은 모든 나무의 생김새와 어울림에 대해 눈에 힘을 주고 관찰했다 신기하죠 이 많은 나무 중에 같은 모양을 가진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잖아 이런 개미까지도 그럴 거예요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요 땅을 기어가는 개미를 여울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들도 추구하는 건 같겠지만 하는 짓은 다를 거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 나무도 어린 묘목일 때는 비슷비슷하지만 코감에서 달라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어릴 때나 젊었을 땐 튀는 걸 싫어해서 남과 똑같아지려고 한다라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되도록 달라지려고 하니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나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그래서 시를 쓰지 않나 맞아요 남들과는 다른 저만의 시를 쓰고 싶어요 예술의 본질이 자기만의 개성 찾기이고 그 표현이며 위안일 것이니 개미의 행렬이 썩어가는 나무를 타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우린 금기마냥 서로의 처지에 대해 먼저 밝히지 않는 한 묻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림과 시에 대해 그리고 꽃과 나뭇결의 속성에 서로의 관심사를 접목시켰다 그런 대화를 통해 뒤늦게 문학에 입문한 그녀의 시를 바라보는 자세가 관록이 붙은 어느 시인보다 진지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모든 사물을 모든 풍경을 모든 추억을 그러한 것들의 이면을 24시간 온통 시화하려고 구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견과 질문은 그녀가 하는 시작의 화두였다 이렇게들 산다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 그녀의 시작과 꺾고지는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란다 늦게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나와 여울은 닮은 꼴이었다 그러나 내가 집을 나와 노린 자유의 결과는 그런 열정들에 비해 한없이 왜소해 보였다 따라서 여울은 나로 하여금 작은 만족에 안주했다는 반성을 하게 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나를 다그치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내 생에 느닷없이 등장한 여울은 양연으로서 선물일까 아니면 악연일까 그날 이후 우린 수시로 만났다 내게서 가까운 중앙공원과 진달래꽃이 만발한 원미산이나 백만송이 장미원 무릉도원 수목원 인천 대공원 등의 부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철을 타고 양평으로 수락산으로 아산의 민속마을로 여러 곳을 싸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여울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갈 곳을 정했다 당연히 나는 여울 앞에서는 수동적이 되갔다 그렇게 여울이 나를 만남에 있어 거리낌이 없는 데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차지에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이었다 차츰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자 여울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기를 쳐다보게 되었으며 혹시 놓친 문자는 없나 확인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다 그동안의 오고간 문자를 다시 읽게 되는 일이 빈번해져 여울이 어느새 내 심중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다 아니 하고 싶어도 참고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다고 해야 옳은 말이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심중에 두었던 여인들은 하나 둘 시시해져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여울이 주는 신명으로 인하여 더욱 탄력이 붙어 손에 착착 안겨들었으며 설렘을 내장한 내 초상도 의미의 농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사랑은 열정으로 승화되기 마련이 있고 여름으로 접어들자 우린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했다 인천 대공원을 갔을 땐 어스름이 몰려올 무렵 후문쪽 수백년 은행나무 그늘에서 벼락같은 첫 키스를 나누기도 했으니 그때는 어느덧 내게 무엇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게 그녀로 규결되기에 이르고 나는 그녀의 헤어날 수 없는 포로가 되어갔다 연락이 늦거나 오지 않는 날은 전화기를 수시로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일마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알량한 내 여자의 이력에 아내를 포함하여 이런 조바심과 열정이 예전엔 결코 없었으니 7월 뜻밖의 여울의 첫 시집이 나왔다 시인이 시집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걸 여울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목은 13월의 여인 그 소식을 듣고 맥없이 움츠러들고 있던 날을 여울은 몇몇 지인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축하연에 초대했다 그런데 썩 내키지가 않았던 건 왜일까 나 같은 놈이 가도 되는 자리야 왜 우기 싫으세요 별로 나아다니질 않아서 편하실대로 하세요 사실 아직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도 존재를 드러내고픈 욕심도 있고 솔직히 책이 많이 팔리게 기대하기도 해요 유명해지길 바라기도 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왜 아니랴 그런 마음을 탓할 순 없었다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카페였다 원래 거칠애를 싫어하기에 몇몇 지 모인 단출한 자리로 여겼던 내 생각은 빗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다 내가 꽃다발을 안겼을 때 여울은 내가 사죽을 못 쏘는 미소로 답했다 막연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좋아하는 팬 이상의 후원자들이 많았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쟁쟁한 인사들이고 남자들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들은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경쟁하듯 그녀를 한껏 축혀세우며 지하에 맞이 않았고 아낌없는 후원을 자청했다 그들은 누구인가 왜 여울을 후원하게 됐을까 문학 애호가로서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예술세계를 아는 내게는 천만의 말씀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여울이 나만 만나고 다닌 게 아니었구나 나는 닫혀있었지만 여울은 활짝 열려있었구나 하긴 전시장에서 처음 본 그림을 갖고 싶다고 달라할 정도니 내가 그때까지 간구하고 있었던 구석이었다 여울을 위하여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이를 드러내고 술잔을 지켜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자신있게 치는 큰소리 뒤에 바라는 대가는 과연 없을까 애고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말이다 내 음용함은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여왕이었고 여왕다운 품위를 잃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그녀를 쫓았다 그 순간 나는 속수무책으로 위축되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저지를 깨달았다 나는 주인공의 특별한 상대도 아니고 눈길 가는 조형껍조차 되지 못한 데다 무대를 쓱 지나가고 말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섞인 있으나 안 돌 사람을 사랑했구나 소름이 쫙 끼쳤다 의도적이었을까 지극히 속세적인 인맥의 다양성을 위한 씁쓸했다 이 현실을 직시하자 허물켜지 말자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자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거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다 조바심보다는 침체 공세보다는 후퇴 돌파보다는 비켜가기를 택하리라 작심했다 여자 없이도 잘 살아왔지 않은가 아니 있는 여자도 내팽개치고 집을 나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내 속은 본의 아니게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내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자부했던 질투심에 휩싸여 맛도 모르고 맥주를 홀짝거리며 그날의 절정인 표제시 13월의 여인에 대한 여울의 낭송을 들었다 하염없는 1년 12달 아무 일도 없는 듯 살고 있지만 이미 루비콘을 걷는 지 오래 너는 저기 나는 여기 이렇게 사랑이 퇴락해버린 굴레에서 11달은 그림자로 머물고 나머지 한 달은 보면 볼수록 설렘을 주는 이와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라 오직 한 달 나는 그 달을 13월이라 부르리 심심산골 초막에 푸성귀라도 좋고 네온의 불빛 하나 없는 정막도 좋아라 나를 잊고 쫓김도 잊고 시간을 의식하지 않은 채 무명의 초목들에 전설을 입혀 밤잇을 맞으며 같이 달을 보고 별그림을 그리며 아침을 맞이한다면 여한이 없으리 어쩌지 못하는 그림자조차 거뜬히 감당해내리 시의 화자가 꼭 여울 자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낭송을 들으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였다 내가 이해한 13월은 도피이자 충전이고 위로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부추겼다 눈에 불을 켜고 여울을 지켜보는 모든 남정내는 자신들이 그녀의 보면 볼수록 설렘을 주는 상대가 아닐까 탐색했으리라 내가 웅졸한 사람이라 그럴까 그녀가 그들에 둘러싸여 내가 유독 좋아하는 미소를 지을 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녀를 만나던 리얼리즘의 진화 전시회에서 나의 축하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정작 문을 만드는 내가 내게로 들어오는 문은 야무지게 닫아 걸었으니 물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도 많지 않고 그마저도 알리지 않아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자유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씁쓸한 일이었다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나는 그 정도야 충분히 예상했고 감수했었다 낭송이 끝나고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통통한 남자가 등장하여 색소폰을 부렸다 케니 G의 러빙뉴 원국의 소프라노와는 다르게 알토였고 담담한 표정으로 부르는 색소폰 소리는 한껏 고조된 분위기에 별 울림도 주지 못하고 동화되지도 못한 채 왠지 통떨어진 느낌으로 공허하게 만들렸다 그런데도 그 공허함에 가슴이 답답해왔다 왜 그랬을까 13월의 화자가 그림자를 자처하지만 정작 그가 그림자 같았다 그의 현주까지 대상의 색상과 표정을 모두 삼켜버린 무채색 그런 그림자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그림자에서 울려나오는 너를 사랑하믄 내 대상 여울은 잔뜩 고무된 미소를 잃지 않고 여기 저기 좌석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잔에 남아있던 맥주를 입안에 털어넣고 슬그머니 일어나 카페를 나왔다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가 내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만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하나뿐인 남자이고 싶었지 수많은 남자들 중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었다 자신이나 상대에게 무책임한 관계 나도 그런 대상이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의 미소에 한껏 도취되어 내면의 심보를 숨기고 고상한 착하는 남자들 모두가 여분의 존재로 우습게만 보였다 곧 죽을 줄도 모르고 한사코 불빛을 맴도는 분화방과 같은 처지 헌물이 될 수밖에 없는 여우를 탓할 순 없었다 그녀도 어쩌지 못하는 천성일 것이기에 존재의 의미는 오직 상대가 인정해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여분의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주인공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를 써해 의미만 있을 뿐 도로엔 전조등을 밝힌 자동차들이 달려들듯이 질주했으나 내 마음은 착 가라앉았다 작접했다 기분에 기분에 동조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버렸다 택시를 타고 넘말로 와 출출할 때 간혹 들리기도 하는 생맥주 집으로 들어갔다 무거운 생맥주 잔을 입안에 부으며 탁자 위에 놓인 시집을 펴들었다 이제 남은 여울의 흔적은 시집뿐이리라 슬펐다 나도 슬프지만 시집도 슬펐다 요즘 대부분의 시인들이 지향하는 난해함과는 다르게 하나하나 쉽게 읽히면서도 울림은 컸다 그래서 빠져드는가 그녀가 짖는 미소에 애간장이 녹았던 것처럼 한 편 한 편의 시가 그녀의 세계 고뇌와 슬픔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시인의 말에서부터 70여 편의 작품 유명 시인이 쓴 해설과 또 다른 유명 시인이 쓴 표사까지 다 읽었을 때 마신 맥주가 5천 cc 노릇게하게 구워진 노가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접시에 놓인 그대로였다 그 모습 또한 슬펐다 평소엔 보이지 않으니 상황 끝이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모든 존재의 속성이 이러할까 연기처럼 느껴진다는 것 여울이나 시나 여울이나 시나 모두 연기처럼 느껴진다는 것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여울은 무엇인가 여러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13호를 살고 싶은 여자 루비콘을 건넌 관계 그럼에도 인형의 집에 로라일 수 없는 도발적이면서도 그 도발을 스스로 흐지부지 만들고 마는 혁명을 꿈꾸면서도 정작 혁명과는 둘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외로움과 슬픔과 우울을 어쩌지 못하는 존재 밤은 깊어갔다 얼큰한 추기와 함께 지난 시간이 선명해졌다 흐려지고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지는 걸 몇 번이나 반복하다 마침내 여울 자체가 시의 울림과 함께 짙은 도시의 밤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의 뇌는 거기에서 작동을 멈췄다 다음 날부터 난 두문 불출 나무의 나잇값인 정직한 속살을 깎고 또 깎으며 그걸 만지고 매만져서 짱 맞추고 속이 텅 빈 대나무를 쪼개어 다듬고 불에 굽고 구멍을 뚫어 살을 엮어 무늬를 만들다 문득 영감이 떠오를 때면 불이 나게 작업실을 옮겨 그림에 매달렸다 13월의 여인이 되고픈 여울의 조상 내가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모습 사람은 사람은 억지로 잊는다고 잊히는 게 아니라는 건 자명한 잊지 결과적으로 나는 여분의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그걸 알기 전까지 어쨌든 행복했지 않은가 행복한 추락과 침잠을 준 연기의 여운 그 느낌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 그건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위로였다 여울에 빠져들었던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 그녀는 내 바람과 달리 지워지지 않고 시시때때로 어디에서나 불쑥불쑥 튀어나와 날 아리게 하고 있었으니 손전화기는 계속 침묵했다 수시로 쳐다보기도 하고 켜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기도 했으나 참았다 세수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 머리야 나이답지 않게 백발인데다 길게 길은 터여서 뒤로 질끗 묶었다 무덤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어쩌면 우스운 일이었다 모든 것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만 달라진 것이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내게 적당해란 없었다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것 천성에 동참하기 싫었다 내 이중성의 씨앗이었다 자초한 침몰이자 스스로 불러들인 침묵의 시간 이러한 심중을 그린다면 온통 검은색 뿐이리라 실금이 거미줄보다 촘촘하게 그어진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색 유리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애써 나를 위로했다 십여일을 깎지 않은 수염은 마음과 다르게 검은 거 하나 없이 하얀 거 일색 그것 또한 흑백 논리와 뭐가 다르리야 멀리서 본다면 칠십 노인이라 해도 무방하리 못 살 것만 같이 점여지기만 하던 가슴도 차츰 진정이 되어왔다 시간은 약간 약이었다 이제 전화기를 켜도 되지 않을까 7월이 가구 8월 전 국민 모두가 피서열풍에 휩싸였지만 선풍기만을 의지해 무덤 속을 견디고 있었다 금방 그려낼 것 같았던 13월의 여인에 대한 진척은 질이 멸렬했다 오직 13월이 주는 이미지만 그리려 했지만 수시로 지난 추억 사랑이 퇴락해버린 굴레에서 그림자로 살고 있다는 그러면서도 날 여분으로 만든 여울이 되살아나 덧칠해 또 덧칠 혼란스러웠다 여울이여 너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 정말로 연기였는가 나는 네게 무엇이었는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